아 그래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올 한해 나잇! 수건하고 비누를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뭐 어떡하냐? 아 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? 제가 목욕 가려고요? 요 앞 슈퍼에서 산거라고요 목욕 가려고? 그럼요 그래 목욕은 자주 해야지 난 또 딴 거라고 이게 아이고 그래 실례합니다 박시 잠깐 비키시고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말도 꺼하지 마시고 팔 버리시고 아니 누구신데 이거 아니 누구신가? 아니 누구신가? 저 좋아요 앉아요 앉아요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 절수면 위에서 높으신 분이 내려오시니까 절대로 묻는 말이 대단 말하세요 아시겠죠? 예 알았습니다 어휴 다 됐나? 자 요식아 아니 또 부신 분이 나면 또 하지 실례합니다 이게 뭐꼬 아니 저 이거 실례성인데요 컷! 그럼 우리가 해도 되죠? 얘 뭐 아무나 하셔도 돼요 일행이시지 어어어 원 모 타임 컴온 실례실례합니다 실례실례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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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례실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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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누구시길래 이렇게 높으신 분께서 오셨다고 그러나 이게 참 위대하신 부채 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왜 뭐 이렇게 아이고 잇 잔 높으신 내 계신 분이 뭐 여까지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위대하신 분 예 이사람 이번 봄에 나가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부채 도사님이 가르쳐주시면 저의 궁금증이 확실히 정식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증을 완전히 확실하게 해봐서 정식을 시키겠습니다 자 부채신이시여 요거 중요합니다 부채신이시여 어떻게 이번에 나가시면은 어떻게 터컨이 되겠습니까 그렇 이게 얼마나 잘 되면은 보통 그렇습니까 그렇다 요건데 묻기도 전에 그렇습니까 이건 완전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확실히 됩니다 확실한 걸로 알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예예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야 아들아 확실히 멀리 안 나옵니다 아니 또 뭐 이런걸 안녕히 가십시오 역시 높은 데 있는 사람이다 아니 아니 누구 누구신가요 아니 누구신가요 네 빨리 빨리 엎어주세요 빨리 엎어주세요 자 똑바로 앉아계세요 아니 저 이거 왜 그러세요 앉아계세요 저 높은 데서 사람 나오니까 예 사람 나오시니까 묻는 말에 그냥 그대로 대답만 하세요 알았죠 예 알았죠 만에 하나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면은 예 이거 아시죠 됐다 됐어 예 왜 이렇게 많이 높은 데서 내려오나 예 아니요 아 아 아 자 이거 자 이거 신뢰성 이제 하지 맙시다 이거 네 생리합시다 아니 아니 누구신지 많이 제 하나님 부채도사 나 알아보러 몰라 부러 아 아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이고 저번에도 제 얘기를 또 그렇게 하시고 아이고 아니 나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아아 아 그리고 뭐입니까 이 원진이 잘 대볼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예 예 얘기를 해보러 예 알겠습니다 해보러 안 대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예 짜부치시니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대별 어떻게 이번에 나오시면은 어떻게 되겄습니까 대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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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얼마나 좋으면은 대별해 요건데 대별해 이번엔 턱팔이 되십니다. 좁으러. 또 좁으러. 아이고 뭐 이런 걸 아이고 왜 안 나갑니다. 아니 또 한 마리 있어봐라. 파이 안 껐다. 이게 벌써 다른 건가? 아이고. 실례합니다. 네. 자 몸에 있는 소지권 좀 꺼내주십시오. 네. 네. 이거 밖에 없는데. 다 놓으신 겁니까? 예 다 놨습니다. 자 일로 해서 일로 통과 한번 해보십시오. 일로요? 네. 아니 그 오늘은 왜 이렇게. 가만히 있어봐라. 가만히 있어봐라. 아 됐네. 빨리 통과하세요. 기다려주세요. 아니. 아니. 이거 뭔가. 아니 이런 걸 왜 준비하고 다니십니까? 아니요. 가만히 있어봐라. 조심하세요. 네. 자. 한 번 기다려주세요. 아이고 이거 참. 자. 가만히 있어봐라. 가만히 있어봐라. 손 드세요. 또 뭔가 이게. 이분 큰일 날 사람이구만 정말. 어? 제또린 왜 여기다 갖고 다니세요? 아니. 제버리면 안 되잖아요. 왜 제버리면. 이런 거 갖고 다니지 마세요. 예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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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무도 없어요. 빨리. 빨리 도세요. 이제 완벽합니다.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. 됐습니까? 자리에 앉으시고. 아니 근데 너 어디서 오셨는데. 지금 저 위에서 높으신 분이 나오십니다. 예. 또 나옵니까.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. 쓸데없는 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예예. 손은 탁정일 올려주십시오. 네. 자 그리고 저. 방석 좀 주십시오. 아니 그냥 제 방석인데. 형이 아세요? 예예. 손은 여기 온전히. 형이 안전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들어오시죠. 네. 아유 실례합니다. 아유. 찹찹찹. 찹. 손드지 마세요. 손드지 마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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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저. 아니 놀라. 놀라실 거 없고. 아니. 아니 아니 지금. 여기까지 오시면. 저 점점 보러 왔습니다. 아유. 멀어졌어요 야 너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거 봐야 되는데 요거 아야 되는 그래요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한숨 맞죠 예 잡아줬습니다 예 자 부채 신이시여 어떻게 이번에 더 간이 되겠습니까 가게 르 타 부르터 아 2 잠깐 5태 요거 써야 되겠는데 양선지에 깜진아 중요한 때 중요한데 5g 아아아 아 아아악 아 아아 청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거 멈춰 랐습니다 4 또 자기 시인 이시서가 잘 태 cape 그렇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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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 부채가 달라는 척이네, 이게 아이고, 대신 됩니다, 예 아이고, 그래요? 네, 예 아이고, 고맙습니다 자네들이 저 삼성쯔한테 인사 좀 주세요 아이고, 멀리 안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, 봉투가 아니고 그냥 가방으로 자, 저희가 손 떠난 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세 번 한다면 손 떼세요 알 수 있죠?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보세요, 보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세 명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큰일 난다, 빨리 떠내야 돼 딴 데 가서 둥정 자동 잡아서 아, 네, 저 이거 뭐 빨리 아, 이거 왜 오셨습니까? 이거 신시 다 당선이 된다고 하면 아, 이런 전교가 이거 어디십니까, 이게 아니, 저 참, 제가 세 분을 다 좋아하고 그리고 참, 이게 부채신께서 하시는 얘기고 그리고 결정전이 대권 문제인데 제가 이거 참... 고사 양반! 무슨 소리 아닌가요? 대권은 무슨 대권? 우리 세 사람은 내발산동 시장 번영의 회장에 출마하는 건데 잘, 양심적으로 해요 해권이 아니고 시장, 시장 번영의 회장 상가 자, 이번 기회에 우리 이러지 말고 뭐 공명정도 한번 치러 봅시다 그럼 합시다 예, 예, 예 내가 땅을 그냥 내가 생 땀을 예, 예, 예 여기 선생님 이거 뭐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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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여기 있습니다 어허 어허 아이, 이건 잘 어허 아이, 참 여권은 어허 어허 아허 아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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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손 아, 예 이번에는 두꺼 봐 두꺼 봐 세 번 한 다음에 손 끼세요 예 아시겠죠? 박수 마십시오 아님 두꺼 봐 두꺼 봐 헌 집 주께 세 집 다 오 두꺼봐 두꺼봐 새집 살려다 헌집 샀다 두꺼봐 두꺼봐 새집 사다 헌집 사다